빠이냐! 내가 지나고 한 사람이 생겨서 자꾸 앓다가 죽어버린 것만 가득하서 여기를 안 달려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을 잘 생긴 얼굴 작극이 애매보는 그의 조직한 목소리 누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들 뜬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도 누구도 말을 안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도 누구도 말을 안해요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